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정암완 씨입니다. 이번 시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또 무슨 소리인데 또 조심스럽게 한대. 제가 사전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한강 의대생 실종사건에 대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송정민 군. 그런데 진짜 부모님, 정민 군 부모님 너무나 마음이 안 댔고요. 진짜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저도 자식을 길른 사람이고 그러는데 왜 그날 나갔을까? 안 나갔으면 부모하고도 이런 이별이 없었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깝고 또 여기 정민 군에 그날 일진이 안 좋아서 뭔가 좀 끌어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 아닌 것 같아. 그런데 지금 여론이 굉장히 많잖아요. 맞는데 어느 누가 그냥 나가서 술 한 잔을 간단히 먹다가 술이 치여서 비틈거려서 말하자면 실종이 됐다. 이러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 부모님의 마음이 그래도 좀 덜 속상할 거야. 그런데 친구들이 불러서 나가서 일단 잘못됐잖아요. 그러면 우리 여기 정민 군이 얼마나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친구들이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렇게 죽음을 당할 정도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. 그런데 내가 여기 보는 관점에서는요. 무슨 친구들이 정민 군을 막 일으켰다고는 안 봐요. 그렇게는 안 봐요. 그리고 신발이 어디서 나왔다 어쩌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막말로 진짜 어떤 피해자가 이건 내가 이제 여기서 하는 그 얘기예요. 만일에 나부터도 뭐 우리 아들이 잘못됐다면 그걸 갖다 신발을 거기다 갖다 놓겠어? 그건 아니잖아. 거기까지 안 갈 거 아니야. 그렇죠? 그러면 또 두 가지를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친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부모로서 또 자식 같은 마음에 친구 부모도 찾으러 다닐 수도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죠? 나는 그렇게 봐요. 그러면 뭐를 갖다 저기 했으면 그거 혹시 한 가닥 잡으려고 그걸 갖다 저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거든. 그런데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참 안타까워. 안타깝고 이게 얼른 해결이 되고 그래서 여기 정민 군이 편안하게 가야지 되는데 친구들도 그렇고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과 부모의 연을 끊지를 못하고 못 갈 것 같아. 정민 군이. 그리고 얼마나 지금 부모한테 젊은 나이에 부모한테 지금 효자를 하고 한참 지금 그럴 때인데 얼마나 아까워. 우리나라에 큰 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어느 범인을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나는 이걸 잘 저기로 해갖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사람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. 또 거기에 이 친구분들이 참석해서 있었으면 어느 누구를 숨길 건 없어. 사시대로 친구잖아. 친구를 잃었잖아. 나쁜 친구든 좋은 친구든 친구라는 그 두 자가 있잖아. 그러면 어떻게 있었던 내용 왕말로 자기들이 말씨름을 했었으면 이래서 이랬었는데 잘못했습니다. 사죄를 하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. 이게 서로가 지금 몰라요. 아니요. 이러면서 이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. 그러니까 취재를 하시고 여러 이걸 갖다가 여러모로 지금 좁혀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안 나잖아. 결정이 안 나서 이게 안타까운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무슨 타살이라 이렇게는 안 나와. 뭐 실수로 돼서 밀치다가 실수로 돼서 그렇게 했으면 친구들이 얼마나 잡지 못해서 했다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사람을 갖다가 정민군을 갖다가 우정 이렇게까지는 할 친구한테까지 그렇게 이 정민군이 그렇게까지 남한테 죽음을 당할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못 준 사람이 아니야. 착한 사람이야. 이 사람. 정민군. 그런데 왜 남들이 자꾸 그냥 그렇다면 더 크게 확장이 되잖아요. 그래서 나는 그게 안타까워. 그게 안타까워고 어쨌든 이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. 그래도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고 해도 이 정민군의 부모 마음 같지는 않아. 그렇죠? 안 됐다. 이거 어떡하면 좋아. 걱정하지만 그 부모 심정은 말할 수 없어요. 그거는 자식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도 느끼는 거지만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 더 알습니다. 나도 마련하지. 나도 자식을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. 그러니 어쨌든 간에 이 정민군 부모님 힘내시고요. 어떻게든지 정민군이 편안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정민군이 나가는 그날의 일진이 너무 산하다 보니까 그렇잖아. 도덕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짓는다고. 내가 사고가 나려면 나가지 말라고 한데도 나가서 사고를 대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이 아깝게도 이것뿐이 안 된 걸 어떻게 해.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곳에 꽃길로만 가서 극락 가서 자기가 못 잃은 거 다 이루고 부모한테 못 한 거 그래도 그냥 죽어서나마 극락 가서 부모한테 꾸미를 또 나타나서 그냥 부모 마음을 이뤄줬으면 좋겠어. 그게 내가 바라는 마음이에요.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데 가진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여론이 많이 힘들잖아요. 대통령 조건도 그렇고 막 너무 힘든데 또 하물면 이게 젊은 사람이 또 이래갖고 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냥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하나 둘 정리가 잘 돼갖고 이제 초심 잃지 마시고 아버님 어머님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. 바짝 차리고 자손들을 여기 정민군을 위해서 힘껏 닿는 대로 해갖고 좋은 대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도 진짜 마음이 무거워요. 무거워요. 그냥 옆에서 한마디 할 뿐이지 어떤 도움이 없잖아. 어쨌든 임명은 제 천이라고 했으니까 힘내시고 어쨌든 간에 정민군 한번 풀어서 꽃길로 좋은 데로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정민군 꽃길로 가세요. 제가 극락가서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청학만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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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